음악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3대 지수 모두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0.68% 상승한 3,268포인트, 코스닥은 0.78% 상승한 1,042포인트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은 어떤지, 넷보트 내 종목들 궁금하신 분들은 전화번호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주시거나, 100원의 정보역력이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빠르고 정확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로도 신청받고 있습니다. 석연이 TV 실시간 라이브로 들어오셔서 댓글 남겨주시면 되고요. 노란토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문자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여 방법 도와드리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에 가치할 수 있는 보장 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석연이 TV는 자본시장 통화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일대일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 석연이 TV 전문위원과 패널을 사칭한 일대일 유사 수신 행위가 성행하고 있으니까요.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이정수 의원님, 오늘 시장부터 체크해 주시죠. 오늘 시작, 예상했던 대로 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던 두양봉이 나오게 됐는데, 제가 이게 주말 강연회에서도 우리나라 시장 급락이 없을 거다라는 얘기를 이틀 전에 해드렸어요. 1월 날 제가 8시부터 9시까지 온라인 강연회를 진행을 했었는데, 오늘 움직인 흐름들 속에서 일단 강하게 움직이는 쪽은 제일 강하게 움직이는 쪽은 LNF부터 해가지고, 코스모 화학, 코스모 신소재, 후성, 이 쪽에 2차 저지 관련 주들이 제일 강하게 보이긴 하지만, 실적 시즌을 앞두고 삼성전자 실적 발표 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잘 봐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적이 바로 엔터주였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도 잘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은 국민연금이 주어 담고 있다. 지분율을 계속 5% 이상 늘리고 있다. 이 얘기까지 해주면서 제가 저녁방송, 그 다음에 이 방송에서도, 실전매매정수에서도, 저녁방송도 마찬가지, 주유소 방송에서도 계속 그 얘기를 계속 해주면서, 하이브, YG 엔터, JYP, SN, 이 4대 기획사, 이쪽에 대한 지분을 국민연금이 열심히 사고 있는 부분들은, 우리들은 코로나로 인해서 지구가 멸망한 쪽에 베팅을 하는 게 아니고, 이게 분명히 해결이 되면서, 이쪽을 나중에 올라갈 거를 생각을 해서 베팅을 하는 거다. 그래서 국민연금이 사는 쪽을 잘 봐야 된다는 얘기도, 2주 전, 3주 전에 여러분이 힌트를 줬죠. 국민연금이 사는 쪽을 잘 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나서, 그거가 뭔지를 지난주에서 말씀을 좀 드렸던 건데, 그래서 엔터주를 잘 보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엔터주들 굉장히 강해요. YG 엔터 한번 잠깐 볼까요?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굉장히 강합니다. YG 엔터, 엄청 강하죠? YG 엔터 엄청 강하고, SM, 엄청 강하죠? 그러니까 지금 엔터주들, 하이부도 마찬가지고, 이쪽 관련주들, 코로나로 인해서 하은가를 맞아야 되는 게 정상인데, 원래는 정상은 그런데, 원래 주시장이 정상으로 하지 않습니다. 개인들을 피해서 가는 거예요, 두더지 게임.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은 이쪽에 엔터주들이 빠질 거라 생각을 하지만, 반대로 열심히 올라가고 있다는 거. 그래서 결국은 돈 싸움입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이 열심히 돈으로 들어가니까, 이쪽이 강하게 움직여주는 거고. 그리고 2차 전지 관련주들도 오랜만에, 지금 K-배터리 전략, 정부에서 어제 그저께, 사실 처음 있던 얘기는 아니고, 매달 한 번씩은 얘기가 꺼내는 얘기인데, 가고 싶으니까 오늘 간 거죠, 그렇죠? 그리고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움직이게 되면, 그다음에서는 반도체 장비라든지, 이쪽으로 순환매가 돕니다. 시스템 반도체라든지, 반도체 장비라든지, 그러다 보면 OLE 장비까지, 순환매가 돌 걸로 예상이 되는데, 시장 분위기는 좋아요. 다시 한 번 코스피 보게 되면, 딱 이 모양. 제가 예상했던 딱 그 모양이에요. 두양봉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어제보다 종목들이, 흐름들이 더 좋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바로, 어제 했던 얘기고요, 그렇죠? 어제는 천양봉이었는데, 선별적으로 종목들을 매수 타이밍이나, 추가 매수 줍줍, 그렇죠? 줍줍, 줍나 뜻이거든요. 줍는 타이밍이었다면, 두양봉이 나오게 되면, 좀 더 많은 종목들을 주워담아야 될 거고, 더 많은 종목들이 움직일 수 있다, 이런 얘기했는데, 지금 벌써 시작이 발동에 걸린 겁니다. 시장은 죽을 생각을 여전히 하지 않고요, 굉장히 강한 체력이 있는 장입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만큼으로 안 올라가서 그런 거지, 시장은 굉장히 강한 거예요. 왜냐하면 코로나 이슈가 그렇게 터졌는데도 불구하고, 종목들이 하한가를 가지 않았으니까, 굉장히 강한 건데, 사야 됩니다. 주식을 지금 사야 되는 거지, 지금 올라갔다고, 어휴, 이제 또 빠지겠네 하고, 매도하는 타이밍이 아니에요. 사야 되는데, 이미 올라온 것들은 안 되고요. 추경 매수는 절대로 안 되고, 아직도 바닥에 있는 애들을 잘 담아야 된다. 그래서 계속 전략은 쫓아가지 말고, 낙폭가대 종목들 있죠? 낙폭가대 종목들을 주워 담는, 그 전략으로 계속 가셔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매매적인 관점에서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중장계적으로 끌고 하기에는, 아직은 좀 애매하긴 하지만, 그래도 미국 시장이 계속 신고가를 가고 있고, 별로 빠질 생각도 없을 시장이라서, 대체적으로 일단 양호하게 움직여지고 있으니까, 일단 좋은 말씀만 좀 드렸는데, 더 궁금한 사항들은 제가 오늘은 공개 방송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러면 예상대로, 제가 예상했던 거에 99% 맞췄죠, 그렇죠? 정확하게 제가 딱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그 예상한 부분이 그대로 맞았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지난주에서 시장 흔들릴 때에서, 여러분들한테 이러이러이러한 복주머니를 하나씩 하나씩 열면서, 지금 시장 이렇게 대응해야 되고, 이렇게 대응해야 된다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렸죠? 그 시장대로 지금 이렇게 맞은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 수는 어떻게 될 건지를 궁금하신 분들은 들어오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수가 시장 폭락을 얘기할 건지, 더 올라갈 건지, 아니면 현금화를 할 건지, 종목 조치해야 될 건지, 이런 거를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픈 안 했으니까. 단기 전략은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중기 전략과 3주 이후의 전략은 여러분들이 모르니까,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해드릴 테니까, 많이들 오늘 장 끝나고 나서, 장 끝나고 아니죠, 이 방송 끝나고 나서 들어오시면 되는데, 굉장히 강하네요. 코스모학도 9% 올라가고, 하여튼 시장 분위기는 좋은 것 같으니까, 빨리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NF, 후성 등 2차전지, 그리고 엔터조드 위원님이 언급해드린 종목들도 상승세 보이고 있네요. 지금은 사야 할 시기다, 바닥에 있는 종목들 찾아보자, 의견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선 여러분들께 힘이 돼 표적 종목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지난주 표적 종목 보겠습니다. 키니스트, 오늘 상승세도 나타내고 있네요. 7월 5일, 7월 7일자 편입된 종목인데요.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후성은 매수가 미도달 했었죠. 다음 보겠습니다. 이번 주 표적 종목입니다. 남해화 어제 언급드렸었는데요. 매수가 9,700원, 현재 수익률 1%대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오늘장 표적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장 표적 종목 AP 시스템입니다. 매수가와 매매 전략 잠시 후에 확인하겠습니다. 오늘의 표적 종목은 AP 시스템, OLED 장비 중인데 지금 2차 전지 관련들이 가하게 움직이면 순환할 거라고 그랬죠. IT 스크도는 순환할 겁니다. 그런데 AP 시스템이 최근에 고점에서 많이 빠졌어요. 많이 빠졌기 때문에 단기적인 매매 전략으로 들어갔을 때에서 먹기가 쉬울 것 같은 모양새를 가지고 있어서 오늘 가지고 나왔으니까 좀 이따 가육 전략 드릴 때 잘 한번 공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전일날에 있었던 표적 종목 남해악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해악, 비료 관련주 쪽이죠. 비료 관련주 쪽인데 얘도 마찬가지. 낙폭가대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어제에서 싸게 공략을 해보자 해서 9,700원 말씀드렸는데 사실 어제 더 떨어졌었어요. 어제 9,600원까지도 밀렸다가 어쨌든 수익으로 다시 돌아오긴 했지만 아직 그렇게 큰 수익은 아닌데 만 원 정도 이상? 그 정도는 한번 들어 올릴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빠져있는 종목은 지금 시장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반등을 주고 있는 상황이라서 못 갈 이유가 없죠. 물론 지금은 사실 이 흐름이 더 좋기는 해요. 주변주들이 움직이는 것보다는 지금 2차전지라든지 IT 섹터들이 강하게 올라가주는 건 굉장히 좋습니다. 세력들이 생각에 이를 수가 있죠. 2차전지라든지 IT 부품주들은 개인들이 이제 아주 지겹도록 그동안 괴롭혔으니까 이제 거의 포기 상태? 이제 2차전지하고 IT 부품주하고 이쪽 애들은 개인들이 이제 기피하는 종목으로 생각이 된다고 판단이 되면 오히려 물량들을 더 담아내겠죠. 일단 강세의 흐름을 좀 더 봐야 되긴 했는데 어쨌든 지금 흐름에 2차전지 관련들이 강하게 움직여주는 건 좋은 겁니다. 그래야 이게 IT 쪽으로 이렇게 순환매가 나오거든요. 어쨌든 2차전지, 전기차, 수소차, 그다음에 시스템 반도체 그리고 나서 OLED 이렇게 움직이는 이게 순환 코스가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이제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걸치거든요. 이게 섹터들이 걸쳐요. 2차전지 하면 이제 전기차에 걸치는 거고 전기차 부품주하면 이제 수소차 부품주 같이 걸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자율주행이라든지 인공지능이라든지 시스템 반도체가 이쪽이니까 이쪽에 걸치게 되다 보면 시스템 반도체에서 반도체 장비로 걸치게 되고 반도체 장비에 걸치게 되면 오엘이 장비에 걸치게 되고 이렇게 이게 순환을 하게 되는데 어쨌든 그런 흐름 속에서 낙폭과제 종목들도 알아서 어느 정도 이제 반등을 주는 흐름을 보인다면 남해왕도 여기서 밑으로 더 떨어지기보다는 여기서 버티겠죠. 버티면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행보 과정이 좀 필요할 겁니다. 짧게 움직이면 이게 5월달에 있었던 이 정도의 흐름에서 만들어지고 올라갈 거고요. 좀 길게 만들어지게 되면 이쯤 올해 2월달 이렇게 행보를 하다가 한 두 달 행보를 했죠. 두 달 행보하고 올라가듯이 이 흐름이 나오든 이 흐름이 나오든 둘 중에 하나죠.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두 달 동안 이렇게 지겹게 만들어 놓고 올라갈 거냐 이쪽으로 아니면 이렇게 단기적으로 한 2주 정도 1주에서 2주 정도 모양 만들어 놓고 올라갈 거냐 이 싸움이에요. 얘도. 그래서 지금 당장은 폭등하기에는 2차 전지하고 반도체 섹터들하고 얘네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버리게 되면 다른 주변주들이 힘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2차 전지하고 반도체가 무너지거나 안 움직이거나 그러면은 남북 경영업주라든지 농업주라든지 다른 주변주 아니면 정치 테마주들 이런 쪽들로 이제 돈들이 들어가서 그쪽이 움직일 텐데 지금 IT 섹터가 움직인다는 얘기는 아주 좋은 거거든요. 이건 좋은 겁니다. 그래야 이제 시장도 움직일 거고 낙포까지 소외받았던 반도체 섹터가 움직일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저는 좋은 상황으로 보여지지만 남해악 갖고 있는 분들은 조금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 그래도 얘도 올라간다. 뭐 이 말씀 드린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오늘의 표혁 종목인 AP 시스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P 시스템 자 일단은 매수 가격은 현재 가격 3만 원 정도 괜찮고요. 최근에 이렇게 쭉 급반등을 하다가 급등을 했었죠. 급등을 하다가 쭉 밀렸는데 이 정도 위치에서 공략을 하면은 어쨌든 간에 3% 정도 수익 내는 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지수가 강하잖아요 지금. 지수가 우리나라가 강한 게 아니고 미국 시장이 신고점을 가고 있죠. 쟤네는 심심할 때마다 계속 신고점을 갑니다. 자 다우존스도 거의 신고점에 준하는 대로 올라와 있고 이 정도 모양 만들어놨으면 얘도 돌파를 할 거예요. 돌파를 할 거고 나스닥도 이미 어제 돌파가 된 겁니다. 어제 고점을 한번 돌파가 된 거고 S&P는 어제 고점 돌파가 된 상태에서 마감이 됐죠. 반도체 필라델피의 반도체 지수도 많이 올라간 상황인데 얘도 돌파를 하겠죠. 미국은 딱히 뭔가에 악재가 나오는 게 없어요. 미국에서는 델타 변이 그냥 그쪽은 딴 나라 얘기고 걔네들은 그거에 대해서 전혀 신경 쓰질 않아요. 왜냐하면 그걸로 인해서 사람들이 안 죽는다라는 걸 걔네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mRNA 백신으로 열심히 치료가 된다라는 걸 알고 있고 지금 접종률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별로 걔네들은 그거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는 것 같고 오히려 지금 기업에 대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종목들 그래서 엔비디아도 지금 굉장히 폭등을 했죠. 그런 부분들부터 해서 IT 섹터들 여기서 한번 밀어 올리지 않을까 미국 시장에서 그러면 우리나라 시장도 따라가긴 따라갈 건데 어떤 핑계와 어떤 모양으로 따라갈 것인가 그 부분인데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쯤이면 올라가겠지라는 상황에서 올라가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눈 깜빡할 사이에 갑자기 어느 순간 토끼 잡는 때에서 토끼 굉장히 빠르거든요. 가만히 있으니까 되게 느린 것 같지만 토끼가 싹 들어왔다가 탁 도망가는 것처럼 이 주식도 마찬가지죠. 이 타이밍이라는 게 싹 들어왔다가 싹 도망가버리는데 미리 선점해 놓지를 않으면 종목들이 올라가기 시작하게 되면 못 잡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닥에 있는 종목들을 잘 보셔야 되는데 그중에 하나가 AP 시스템이다. 그래서 IT 섹터들 미국 시장이 일단 강하고 우리나라 지금 종목들 실적들은 다 좋은데 폴더블폰이라든지 앞으로 반도체 섹터라든지 이쪽의 흐름들은 실적이 다 좋은데 지금까지 아직까지도 꾹 누르고 안 움직이고 있는 부분들이 이제 조만간에 풀리지 않을까. 일단 미국 시장이 움직여주기 시작했으니까 그리고 오늘 LNF부터 해서 2차 전지 관련지 움직이기 시작했으니까 다른 쪽으로 순환매를 좀 기다려보면서 오늘 AP 시스템 말씀을 좀 드려봤으니까 3만 원 이하에서 싸게 공략하시면 부담 없는 가격대니까 그 정도에서 말씀을 좀 드리면서 오늘의 표혁 종목은 AP 시스템이었습니다. 오늘의 표혁 종목 AP 시스템 만나고 왔습니다. 매수가는 현재 3만 원인데요. 3만 원 이하에서 공략해보자 말씀 주셨고요. 3일 연속 상승세 보이고 있는 AP 시스템입니다. 미국의 IT 시장까지 언급을 해주시면서 AP 시스템 말씀해 주셨습니다. 미리 선점하지 않으면 토끼 도망갔듯 올라갈 거다. 잘 선점하시길 바랄게요. 저희 노란톡에서 자세한 이야기 나눌 수 있습니다. 문자번호 샵 008 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여 방법 알려드릴 거고요. 이제 종목 상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전화번호 023153-2611-2612번으로 전화해 주시거나 샵 008 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상담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상담 전화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이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나요? 인지컨트롤스요. 인지컨트롤스. 네. 인지컨트롤스. 매수가액 가구 비중은요? 2만 8백원에 20%요. 2만 8백원에 20% 일단 손실복을 보니까 대충 한 17% 정도? 마이너스네요. 맞죠? 네. 네, 18%, 17% 정도 되시는 것 같은데 이제 수소차 관련 주주니까 이제 2차 전지가 움직이기 시작했잖아요, 지금? 네. 그러면 2차 전지에서 전기차가 움직이기 시작할 거예요. 전기차 부품주, 전기차. 그리고 나서 수소차 부품주가 이제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참으시고 2만 원까지 반등은 나올 수 있으니까 일단은 더 가져가시는데 이게 이제 단점이 하나가 있는데 지금 거래량이 하루 거래량이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완전 거래량이 말라버렸습니다. 이게 지금 걱정이에요. 거래가 너무 없는 게 이게 거래가 좀 있어야 이게 이제 내일이든 다음 주든 빨리 움직일 텐데 지금 거래량으로는 조금 늦게 움직일 수는 있지만 그래도 2만 원까지의 반등은 나올 수 있으니까 보유는 가능하시고 추가 매수에 대한 만약에 질문을 한다라 그러면 가능은 해요. 가능은 한데 좀 늦을 수 있다는 거 그거를 좀 참고하시면서 좀 약할 수 있지만 추가 매수까지도 괜찮은 그래서 2만 원 정도에서 만일 가면 2만 5천 원까지 보시면서 일단은 보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추가 매수해도 괜찮은가요?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좋은 종목들이 한 10개가 있잖아요. 그럼 얘가 한 11등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앞에 좋은 종목들이 많이 있어서 그쪽을 사는 게 더 좋긴 하는데 얘도 나쁘지 않다 뭐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셨죠? 네. 그래서 추가 매수까지도 가능하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도와드렸고요. 다음 종목 상담 전화 연결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연결됐고요.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한솔 로지스틱. 한솔 로지스틱스. 네. 매수 가격 가격 비중은요? 5,200원인데 선생님 5%인데 추가 매수하고 앞으로 전망하고 목표 지수가 공간이 잘 들었습니다. 일단 많이 올라왔어요. 차트 한번 볼게요. 이게 물류 관련 주잖아요. 네. 물류 대란 얘기가 작년부터 있었고 택배도 마찬가지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쇼핑 난리가 나니까 이쪽에 택배 비용도 증가한다 안 한다 이런 얘기 나오면서 실적들은 좋고 이런 얘기가 작년에 많이 나왔었어요. 그렇죠? 네. 지금도 또 다시 코로나 난리를 치니까 또 다시 올라가려고 자리는 잡고는 있지만 이미 주가가 반영이 많이 돼서 많이 올라왔어요. 보니까 400% 올라왔네요. 지금 400% 올라왔으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 종목이 바닥에서 2,000원, 1,500원, 2,500원 이런 데서 잡을 수 있었을 텐데 그때서는 안 보다가 하필이면 100%, 200% 올라가면 꼭대기에서 한 거거든요. 지금? 네. 그러면 아무리 얘가 좋아 보여도 나중에 정상적인 종목들은 올라가더라도 조정이라는 걸 거쳐요. 정상적으로. 네. 그러면 얘가 실적이 좋고 실적은 좋을 거예요. 실적도 좋고 전망도 좋고 다 좋아도 정상적으로 조정받으면 3,500원까지 내려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반등 줄 때 털었다가 언젠가는 조정을 한번 받을 거거든요. 그때서 싸게 들어가야 돼요. 지금 추가 매사 하지 말까? 그렇죠. 추가 매사 하면 복불복이에요. 지금 장이 좋으니까 올라가면 수익으로 더 날 수도 있지만 떨어져 버리게 되면 괜히 차라리 다른 거 샀으면 차라리 AP스템 같이 바닥에 있는 거 아까 얘기했잖아요. 바닥에 있으면 물려도 올라간단 말이에요. AP스템 위치를 봐봐야 한 번. AP스템을 이렇게 길게 보면 바닥에 있죠. 지까지 물려봤자 내려왔다 다시 올라가요. 이런 애들은. 그런데 지금 한솔 로지틱스 같은 경우는 차트를 길게 보면 여기를 뚫어야 되네. 이렇게 보면 좀 바닥이 나는데 그래도 이게 2005년도부터 따지게 됩니다. 이쪽에는 차트는 없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그러면 지금 15년 동안의 고점을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15년 고점이에요. 그러니까 고점은 고점이죠. 선생님 실적도 좋던가 보니까. 실적 제가 좋다고 그랬잖아요. 좋으니까 400% 올라온 거라니까요. 실적이 좋으니까 만약에 얘가 실적이 좋은데 400% 올라온 게 아니고 40% 올라갔다면 지금 더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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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얘가 1500원에 있는데 실적이 좋아요. 이거 보나마나 아니 물류 쪽은 안 좋은 게 없어요. 지금 다 좋아요. 아니 택배 물량도 지금 난리도 아닌 게 좋다라는 얘기가 작년부터 나왔는데. 그렇죠. 그래서 실적은 좋은 거는 이미 벌써 동네방네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실적 좋은 얘기를요. 대주주하고 대표이사하고 딱 두 명만 알아야 돼요. 그러면 진짜 호재입니다. 그런데 너도 알고 나도 알고 동네방네 다 알아요. 그럼 무슨 호재예요 그게. 그러면 먹고 거까지는 오겠습니까? 제가 산 갈 때까지는. 올 거는 같아요. 올 거는 같은데 추가 매수하기엔 좀 부담이 되고 오히려 추가 매수할까 하면 4천 원까지 빠지면 추가 매수가 가능하고요. 그런데 빠지면 안 되잖아요. 4천 원까지 빠지면. 4천 원까지 빠지면 17% 빠지는데. 그렇죠. 그러면 그냥 바라만 보고 있어야겠다. 다른 걸로 돌리고. 그렇죠. 차례 갖고 있다가 한 5200원에서 5500원까지 올라갈 것 같아요. 갖고 있으면. 그럼 그때 사는 한번 파시고 팔고 나서 물류 관련주들 이거 아니더라도 또 딴 쪽도 찾으면 또 바닥에 있는 애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애들로 돌아 들어가거나 아니면 지금 2차 전지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으니까 2차 전지의 바닥에 있는 애들을 공략을 하거나 아니면 전기차, 수소차 바닥에 있는 애들 들어가거나 아니면 시스템 반도체 바닥에 있는 애들 들어가거나 바닥에 있는 거. OLED주들은 웬만한 애들 다 바닥이에요. 지금. 그런 애들로 들어가는 게 마음 편하죠. 오히려. 실적도 좋은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실적도 좋은데 바닥에 있으면 한솔로 로지틱스가 지금 2천 원 쪽에서 놀고 있으면 또 사람들이 생각이 이래요. 아니 실적이 좋은데 왜 안 가지? 이런 쓰레기 같은 종목 하면서 또 안 사요 또. 이상하게. 2천 원이 뜨면 안 사는데 6천 원 가고 8천 원 가면 또 꼭 쫓아가려고 그래요. 그러다 물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슈에서는 수익 날 때까지 일단 가져가시되 수익이 나면 욕심내지 말고 팔아줬다가 싸게 사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고요. 네 수고하십시오. 다음 전화 연결입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성창 오토텍요. 어떤 거요? 성창 오토텍. 아 성창 오토텍. 네. 성창 오토텍. 자 자동차 부품주 쪽에서 아마 이제 공조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는 부분일 텐데 이게 이제 수도차 연료전지 왜냐하면 이게 필터 관련 주이기 때문에 이제 그쪽에 이슈가 있는 종목이에요. 일단 매수가역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만 원에 17%요. 만 원에 17% 뭐 특별히 뭐 궁금하신 건 있나요? 원하는 목표가나? 네. 그래요? 목표가를 맞춤 생각해야 됩니까? 아니 그러니까 원하시는 목표가가 있냐고 제가 여쭤본 거예요. 아 아니요. 이거는 없어요? 네 그냥 왜냐하면 지금 차트도 흐름도 괜찮고요. 올라갈 것 같아서 그러니까 11,000원 12,000원 13,000원 둘 다 다 세 개 다 다 가능하거든요. 단기 중기 장기 봤을 때에서 11,000원 12,000원 13,000원 다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럼 13,000원 까지 이렇게 얘기하면 꼭 13,000원 욕심을 낼라 그러잖아요. 중단기로 가고 그러지 말고 일단은 11,000원 오면 한번 전화를 한번 주세요. 그리고 나서 거기서 단기로 매도할 건지 조금 더 중기로 가져갈 건지 그것만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차트 위에 모양 괜찮고요. 여기서 지금 이제 자동차 부품주들도 움직이기 시작했으니까 움직일 것 같으니까 한 11,000원 정도까지는 일단은 두고 보면서 한 10% 정도 더 올라갈 때까지 내비 두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유튜브 상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 상담에 종목이 어떤 건가요? 자, AP위성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만 9,000원에 1만 9,000원에 자, 우주항공 섹터인데 자, 비중은 10%시고 이게 떠있을 때 사면 이게 참 애를 먹는데 자, 이거는 단기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바닥에서 7,000원짜리 산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떠있을 때 샀으니까 이건 매매적인 관점에서 해야 됩니다. 이걸 중장기적으로 보유할 거면 7,500원 깨지면 손절이에요. 그리고 이쪽까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 이쪽 가서 손절하면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렇죠? 마이너스 60% 된 다음에 손절하면 무슨 의미예요? 손절이라는 건 마이너스 10% 안쪽 마이너스 5% 안쪽 이렇게 손절을 해야 의미가 있는 건데 그래서 이거는 단기 제공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손절 나이는 1만 7,500원 잡아 드릴 거고요. 올라오게 되면 2만 원 못 돌파하면 매도하시는 게 좋아 보인다. 매매적인 관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번에서는 유튜브 상담에 동우팜투테이블 이라는 종목인데요. 동우팜투테이블 매수 가격은 3,695원에 비중은 8% 지금 이게 한 번 흐름이 꺾였거든요. 반등 나오면 일단 파세요. 반등 나오면 거자리가 지금 단번에 올라오는 자리는 3,600원까지는 보입니다. 3,600원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3,600원 가면 손절해버렸다가 내려오면 다이산다가 다시 올라오면 팔아버리게 되면 수익으로 바뀌겠죠. 그렇게 매매하는 방법이 있고 에라 모르겠다 한번 가보자 해서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것까지 참고 다시 올라오게 되면 수익으로 바뀔 수 있죠. 그렇게 가져가거나 하실 수 있는데 일단은 그렇게 되게 메리트 있는 모양은 아니라서 그냥 박스권입니다. 그래서 대충 올라오면 종목 교체를 하시는 게 일단은 유리할 것 같고 꼭 이거로 승부를 봐야겠다 그러면 좀 시간은 걸리겠지만 4,000원, 4,200원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LG전자우 문자 종목입니다. 문자 상담인데요. 매수 가격은 8만원에 비중은 50% 그래요. 수익으로는 돌 수는 있는데요. 메리트가 떨어져요. LG전자 LG디스플레이를 제가 작년에서 8월달인가 9월달에서 저녁에 주유소방송 개편하기 전에 LG전자를 거기 못 갔기 때문에 거기서 사줘야 된다고 얘기했었는데 그 얘기하고 나서 한 달인가 이중가를 지나고 나서 LG전자가 상한가를 한번 갔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LG전자가 몇 년 만에 몇십 년 만에 상한가를 갔다. 그런 기사를 하면서 그때 LG전자를 상한가 가기 2, 3주 전에 LG전자를 사야 된다. LG디스플레이를 사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었었는데 그때 대비로 물론 LG전자 우지만 LG전자, LG전자 우나 그때에서 움직인 거는 매한가지니까 여기 그러니까 이쯤에서 LG전자를 얘기했던 거예요. LG전자 차트로 돌려두면 비슷하죠. 여기에서 얘기했었던 종목을 그렇죠? 여기에서 얘기했던 종목을 여기에서 지금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해줄 얘기는 수익이 났으면 일단 보유하면서 가져갈 수는 있는데 흔들리게 되면 조정이 좀 심해질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들은 좀 리스크를 안고 가야 되는데 어차피 망할 회사는 아니라서 참고적으로 LG전자든 LG전자 우든 제가 사고 싶은 가격대는 얘를 따지게 되면 여기예요. 이전했던 자리. 얘를 따지게 되면 저는 3만원에서 하고 싶어요. 3만원에. 그런데 내려오느냐? 안 내려요. 한 2년 걸릴 거예요. 2년. 2년. 2년 뒤에는 3만원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장이 좋으니까 다시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수익으로 바뀔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다시 밀려갖고 7만원으로 내려가도 사실 할 말은 없어요. 뭐 세력들이 더 쌓아 그러니까 6만 7천원까지는 버테도 되고요. 7만원짜리까지 밀리면 오히려 추가 매수가 됩니다. 지금 비중이 굉장히 많으신데 어쨌든 반등이 나오게 되면 올라올 때 좀 파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 올라올 때마다 비중을 줄이세요. 최대 목표치는 9만원 정도까지도 가능할 수 있을 그런 박스권 종목인데 좋게 보면 9만원이지만 안 좋게 보면 2년 뒤에 3만원 말씀드렸으니까 너무 욕심을 내면서 물렸다고 해서 장기적으로 가져가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수익이 나면 비중을 줄여서 왜냐하면 매수당가가 장기적으로 보유하기에는 부담이 되는 자리입니다. 저 자리에서 매수당가가 높으면 안 돼요. LG전자든 LG전자우든 작년에 여기 저점자리 있죠. 이런 데서 싸게 사가지고 장기적으로 끌고 갔을 때 예를 10만원 20만원 이렇게 가져갈 수가 있는 종목이지 저 자리에서 잘못 물리면 나중에 크게 빠지고 시간도 오래 걸릴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은 지지 자리랑 추가 매수할 수 있는 자리랑 매매적인 관점에서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수익으로는 돌 수 있으니까 장이 좋아요. 장이 좋으니까 이번에는 유튜브 상담에 화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동탑 부품주 화신 매수가격은 만 5백원 이것도 좀 비싸게 샀어요. 이거 여기서 사주면 안 되는데 이거는 수익이 나오게 되면 빠져나오세요. 주식이라는 거는 올라가면 결국은 빠집니다. 빠질 거 생각을 해야죠. 더 올라갈 것도 생각하는 것도 좋은데 더 올라가면 15,000원 가겠죠. 2만원도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빠지면 3,000원까지 내려올 것도 생각을 해야죠. 마이너스 72% 빠지는 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올라가는 것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지금 자리가 올라가면 2만원까지 올라가니까 70%, 80% 올라갈 수 있지만 떨어지면 70%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물론 70%까지 떨어지려면 하루 만에 안 떨어지죠. 얘도 한 2년 걸릴 거예요. 떨어지려면. 근데 지금 자동차 부품주들 급락할 일이 없죠. 지금 실적 시즌이고 자동차 부품주 좋으니까 그래서 마지막 휘날레를 치기 위해서 한 번 더 올릴 텐데 수익이 날 때 잘 팔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는 화신을 만약에 나중에 추천하게 된다라 그러면 5,000원 이하에서 추천하고 싶은 종목이다 정도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번에는 삼성전기 유튜브 상담인데요. 삼성전기 삼성전기 일단 모양을 잘 만들어놓고는 있어요. 한 번 올라가려고 그러는데 이거 20만원까지는 갈 것 같아요. 단기적인 관점인데 이분 삼성전기 18만 5,000원을 매수해서 비중 30% 괜찮을 것 같습니다. 17만원이 안 깨지면 17만원이 안 깨지면 괜찮고 수급도 괜찮아요. 수급도 괜찮고 보면 수급도 최근에 나쁘지 않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시장이 다시 움직이려고 꼼지락꼼지락거리고 있죠. 그래서 지금 SKI닉스도 반도체 섹터인데 2%대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삼성전기도 MNCC 이쪽 관련해가지고 실적들이 나쁘지 않을 겁니다. 좋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20만원까지 도달할 수 있어 보인다.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는 전화 연결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이종 전문가입니다. 수고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성신양회요. 성신양회. 매수값 가구 비중은요? 12,500원에 100%예요. 미안해요. 미안할 건 없는데요. 12,500원에 비중인데 100%면 굉장히 뭔가 자신 있어서 사신 건가요? 아니면 그냥 사다 보니까? 사다 보니까 그래서 샀어요. 그래요? 이 건자재 관련주라든지 리모델링 관련주라든지 아니면 얘는 시멘트인데 이쪽 관련주일이 좋을 거라는 얘기를 제가 작년부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안 사시고 다 올라올 때 샀네? 네. 사다 보니까 누구 저 친구가 사내된 친구가 벌어져서 샀어요. 최근에 시멘트 쇼티지 상태도 벌어져서 시멘트가 모자르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왔는데. 지금 재건축에 대한 얘기하다 보니까 신고하고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 되는 거야, 선생님한테. 실적이 왜 될까? 또 앞으로 전망이 왜 될까? 그 선생님한테 여쭤보려고요. 실적은요? 나쁠 건 없어요. 나쁠 건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건설 경기가 살아나고 있다는 얘기를 우리가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엊그저께도 월요일 날에서도 제가 노란톡방에 건설 경기 살아나고 있는 부분들, 실적 좋다라는 부분들, 하반기도 좋을 거라는 건설 경기에 대한 얘기들. 제가 올려드렸거든요. 기사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건설 경기가 살아나게 되면 그건 스티로폼으로 짓는 것도 아니고 뭐로 지어요? 시멘트 같다, 그렇죠? 공물이 쳐서 짓잖아요, 그렇죠? 아파트를. 그리고 교각이라든지 이런 거 인프라 투자를 하고 도로를 깔든 뭘 하더라도 시멘트는 필요할 거고. 그래서 시멘트 관련주들은 실적은 나쁘진 않을 거예요, 계속.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시멘트 가격 올라갈 거고, 쇼티지 상태, 왜냐하면 경기가 다 살아나고 있으니까 중동도 또 다시 돈 투자해가지고 또 다시 건물도 지어올릴 거고요. 인도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유럽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다 지어올릴 거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시멘트가 귀하게 될 건데, 그러면 당연히 성취량에도 좋아지겠죠, 그렇죠? 그럼 앞으로 올라갈까, 놀러갈까. 올라갈 것 같기는 한데, 지금 그동안 많이 쉬지 않고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럼 잠깐 조정을 받다가 다시 움직일 거를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얼마 기다려야 될지 그것도 모르고. 일단은 조정을 좀 세게 받으면 11,000원까지는 밀릴 수는 있는데, 지금 당장 빠진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지금은 잘 버틸 거예요. 12,000원 자리를 잘 버티다가 다시 13,000원, 14,000원으로 갈 것 같은데, 혹시나 11,000원으로 빠지더라도 놀라지 마시고, 그냥 가지고 있으면 돼요. 그렇게 해서 전망은 한 1만 5천원 정도까지 보셔도 될 것 같다. 물론 2만원도 목표치는 나오긴 하는데, 그때는 지수가, 건설주들이 폭증을 하고, 올 연말까지 건설주들이 폭등을 하고, 지수가 4천원을 넘어가고,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얘는 2만원 가는데, 지금 당장 지수가 4천원 갈 건지, 이게 보이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욕심을 내지 말고, 일단 올 연말까지 한 1만 5천원 정도로 목표치를 보시되, 만약에 밀리게 돼도 놀라지 말고, 1만 1천원 정도 밀려도, 오히려 이미 벌써 다 들어가서 살 돈은 없을 거고, 그렇죠? 잘 버티시면 됩니다. 아셨죠? 가져가시면 돼요. 저는 선생님한테 언젠가는 한 번 조언을 받으려고, 그렇게 밀련되기 전화가 안 되고, 또 선생님이 안 될 때 연락이 안 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전화가 되시는 게 대단하신 건데, 많은 분들이 전화를 해가지고, 이게 전화가 좀 정경이 안 되지만, 어쨌든 오늘 2년이 돼서 전화를 받았으니까, 제가 잘 기억하고 있을 테니까요. 그때까지. 네, 그런데 한 가지 선생님하고 그래도 전화를 통하니까 속이 시원합니다. 아, 속이 시원하신가요? 그래요. 네, 네. 오늘부터 잠이 잘 올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 정도예요? 알겠습니다. 네, 조행이 많이 하시더라고요. 성투하시고, 이거 수익 날 수 있으니까 수익 많이 나게 되면, 그때 다시 한 번 더 전화를 주세요. 네, 아이고, 하루 좋은 일 많이 되시고, 하루하루 건강하세요. 아이고,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네, 다음 전화 연결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네, 코스모하. 코스모하. 오늘 급등 나오고 있죠. 네, 1만 1,600원. 매수 가격 비중? 20%요. 매수 가격은요? 1만 1,600원. 1만 1,600원. 이거 언제 사셨어요, 이건? 한 달 넘었어요. 6월 초에 샀는데요. 6월 초에 사셨어요? 네. 코스모 신소재, 코스모하 같은 자회사끼리 있는 회사인데, 코스모 신소재가 잘 가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이미 신고가를 뚫어놓고, 지금 계속 가고 있으니까, 코스모 신소재가 꺾이지 않으면 얼마간은 같이 따라갈 거예요. 네. 그런데 코스모하의 단점이 뭐냐면, 수급이 좀 꼬여 있어요. 그리고 코스모 신소재가 지금 쉬지 않고 계속 올라가지만, 산이 높으면 골이 깊듯이 많이 올라가면 나중에 많이 빠집니다. 네. 그러니까 얘가 꺾이기 시작하게 되면, 얘는 코스모하가 올라간 것도 없는데, 얘도 덩달아서 뚜드려 맞아요. 네. 지금은 좋죠. 왜냐하면 코스모 신소재가 급등해 주니까, 나도 따라가야지 하고, 1만 4천원까지는 일단 올릴 건데, 그 중간에 코스모 신소재가 쿵 하고 떨어지면, 좀 타셔야 돼요. 네. 그렇게 해서 지금은 1만 3천원 넘어갈 것 같으니까, 일단 갖고 가시고, 1만 4천원 근처로 붙게 되면, 분할 매도 하시면서, 코스모 신소재 같이 보시면서 갈 것 같다. 그렇게 가시면 되면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고요. 그럼 이제 중간 시황 점검 갔다가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 상담 진행 중입니다. 아직까지 신청 못하신 분들은요, 전화번호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 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현재 표조 종목 AP 시스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AP 시스템 매수가 3만 원에 도달했습니다. 3만 원 이하에서 살펴보자 말씀 주셨는데요. 현재 3만 원 도달하고 있습니다. 1.18%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시장 오늘 빨간불 켜면서 출발했는데요. 빨간불 계속 잘 지키고 있습니다. 현재 0.61% 상승한 3,266포인트, 코스닥은 0.65% 상승한 1,041포인트 나타내고 있습니다. 앞서 이종숙 의원님이 언급해 주신 2차전지, 그리고 엔터저도 오늘도 잘 가고 있네요. 코스피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와주고 있고요. 코스닥에서는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와주고 있습니다. 자세한 시장은 이종숙 의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시장 흐름 한번 짚어주시죠. 네, 중간 시장 점검 하도록 하겠는데요. 저희 흐름들이 아침에서 바뀌지 않았습니다. 물론 전 업종들, 전 종목들이 잘 움직여주고 있어요. 오늘 증권주도, 건설주도 다 움직여주고는 있는데 유독 강하게 움직이는 쪽이 아직 꺾이지 않죠. 이거 굉장히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계속 연속성이 나올 수 있다는, 힘이 있다는 거거든요. 일단 어디가 강하냐면, LNF, 2차전지 관련 쪽이죠. 고점을 돌파를 했습니다. 이제 선수들은 이런 걸 보게 되면 참 강하다라는 느낌을 바로 받아요. 초보자분들은 이걸 보면서 멀뚱멀뚱 쳐다보면 안 돼요. 거래가 실리고 있죠. 전 고점을 돌파를 했죠. 지금 뭔가가 큰 돈이 지금 뭔가의 호재를 가지고 강하게 움직인다는 얘기인데 이게 지금 하루 이틀 만에 끝날 생각은 아니라는 거. 이런 느낌으로 지금 전 고점을 강하게 돌파를 해주고 있는데 이거 굉장히 좋은 모양입니다.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만 일단 좋은 거고 신규 매수로 쫓아가기는 좀 그렇죠. 그러면 얘 혼자만 가면 그럴 수 있죠, 그렇죠? 왜냐하면 지난번에서도 지난주 목요일날, 금요일날에 포스코케미칼만 움직이고 나머지 전해질이라든지 2차전지라든지 꼼짝도 안 했는데 그럴 때에서는 걔만 움직이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봤는데 오늘은 LNF가 움직여주면서 코스모 신소재, 코스모 화학이 다 따라 움직여요. 코스모 화학, 그렇죠? 코스모 화학 강하고 코스모 신소재 강하고 상시 EDP도 전기차라든지 수소차라든지 2차전지라든지 그쪽 관련주 쪽인데 얘도 움직여주고 있고 상하 프론테크도 움직여주고 있고 그다음에 후성, 여러분들한테 후성 작년에 8번, 올해도 한 5번 정도는 추천을 했었을걸요? 미도된 것까지 합치면 5번 넘을 것 같은데 후성도 2차전지, 전해질 관련주 쪽으로 해가지고 과거서부터 LNF, 에코프로, 그다음에 후성 이 종목들이 3대장이었어요, 예전에. 지금이야 1집 머티러지까지 합쳐줘야 되는 거야. 이렇게 4개가 2015년도, 6년도에서는 이쪽 애들이 대장으로 움직였던 종목인데 후성이 근데 참 엮이는 게 많죠. 어쨌든 간에 걔네들이 이렇게 잘 움직여주면 후성도 어제는 탄소 배출권으로 올라갔다면 오늘은 2차전지 관련주 쪽으로 쫓아올라가는 중입니다. 따지고 보면 다른 애들보다 싸죠? 다른 애들은 지금 14% 올라가고 7% 올라가고 있는데 불과 2.5%밖에 안 올라간 거니까. 그리고 LNF, 에코프로들은 전고점을 이미 돌파를 했으면 얘도, 그러니까 오늘 움직여주는 2차전지의 흐름은 심상치가 않다라는 거예요. 강하다. 다른 종목들이 순환매가 나오면서 쫓아가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이쪽의 흐름들이 이렇게 움직여버리게 되면 그다음에서는 전기차, 수소차 부품줄이 움직이고 그다음에 반도체 장비 재료 이쪽 움직이고 시스템 반도체 움직이고 그다음에 OLED 움직이고 이렇게 순환할 수 있기 때문에 IT 섹터의 얘네들이 움직여주는 거는 굉장히 좀 단순하지만 좋은 흐름이라는 거 다시 한 번 더 짚어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얘기했었던 엔터주 흐름들이 있잖아요. 이것도 오늘 굉장히 강한 흐름들이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지난주, 지지난주 삼성전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오히려 엔터주 흐름을 봐야 된다. 바로 국민연금들이 열심히 주어 담고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이 사는 종목들을 가지고 있으면 배신을 안 합니다. 제가 15년 동안 보니까 국민연금이 사는 종목은 결국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주어 담고 있는 SM이라든지 YG엔터라든지, YG엔터, 하이브, JYP 이런 종목들이 지금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는데 여러분들한테 표혁 종목으로 최근에 드렸었던 IHQ 움직이겠죠. 그리고 키이스트 이런 종목들 이쪽은 이제 엔터주 쪽에서 섹터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좀 전에 봤었던 거는 말 그대로 엔터테인트먼트 가수들이라든지 속사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었다면 이쪽은 영화라든지 영화 제작사라든지 아니면 드라마 제작을 한다든지 이쪽인데 엔터주는 순환을 합니다. 그리고 게임주도 있어요. 그런데 게임주 흐름도 좋거든요. 좋긴 좋은데 어쨌든 간에 최근에 게임주 얘기했던 것들도 있을 거고 영화 관련주로 얘기했던 것도 있을 거고 CJ E&M 같은 경우도 제작서를 드렸던 건데 지금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 어쨌든 키이스트 같은 경우도 드라마 제작 이런 부분을 OTT 앞으로의 큰 시장을 보고 좋은 종목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시장이 흔들렸어도 꼼짝하지 않고 잘 버티고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있는 종목들은 시간이 두면 잘 갑니다. 그런데 지금은 먼저는 이쪽이 먼저 가야 돼요. 국민연금이 열심히 사고 있는 저쪽 그쪽이 먼저 간 다음에 순환매가 나올 것이다. 그래서 시장의 흐름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좋은 모양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계속 순환매가 나오는 흐름으로 바뀔 수 있으니까 그리고 더 자세한 얘기는 제가 좀 이따가 공개방송 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전화 상담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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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거 궁금하신가요? 네, 포스코 인터내셔널 10%예요. 포스코 인터내셔널 10% 10%요. 매수가가 비중은요? 매수가가 2만 1,950원이요. 2만 1,950원. 잘 사셨네요. 그런데 지금 수익이 좀 낮잖아요. 비중은요? 비중은 10%요. 비중은 10% 궁금하신 게 그래서 수익이 났는데요. 수익이 났는데 저는 제가 더 가져가야 되는 건지 더 가져가서 팔아야 되는 건지 더 가져가야 돼요. 팔았다가 또 사야 되는 건지 아니요, 팔지 말고 더 가져가야 돼요. 아, 더 가져가요? 그렇죠. 지수가 3,200이 깨지지 않으면 팔 일이 전혀 없습니다. 아, 네. 코스피 지수가 3,200 깨지면 그래도 얘는 수익일 거예요. 아, 네. 그러면 3,200 깨지면 팔았다가 다시 싸게 담으면 되는데 지수가 3,200이 안 깨지고 있죠? 네, 네. 그럼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애들은 계속 올라갑니다. 네. 계속 올라가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 올라가면 2만 5천 원 돌파되면 그때 다시 한 번 더 전화를 주시고요. 이거는 뭐 3만 원 이전에 한 번 고점 나이가 2만 8천 원인데 2만 8천 원, 3만 원 보고 일단 계속 보유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네, 고맙습니다. 네, 궁금한 거 해결해 드렸습니다. 자, 다음 전화 연결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케어, 케어 랩스요. 케어 랩스. 네, 전번에 1만 1천 원 가면 전화하라 그래갖고요. 아, 그러셨어요? 전번에 올라가서 또 떨어져요. 아직 그 저항을 돌파를 못했는데 네. 매수 가격이 얼마라고요? 1만 8백 원요. 1만 8백 원. 비중은요? 20%요. 비중은 20% 모양을 만들고 있는 중이라 뭐 이렇게 나쁜 부분은 아니고 네. 매수 가격이 조금 높은 게 조금 그게 조금 흠이긴 한데 그러니까 1만 원 초반이면 그냥 편안하게 갖고 있다가 안 움직이면 그냥 수익에서 팔아버리면 되잖아요, 그렇죠? 네. 이것도 돌파를 해주면 좋은데 아직 돌파의 흐름은 아직 아니고 어... 이게 이제 여행 관련이 쪽이라서 조금 더 시간이 좀 지나면 코로나가 이제 확진자 수가 그래도 조금 줄고 있잖아요. 지금 1,500, 2,000 명 이렇게 안 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어제 1,100명대로 이렇게 줄어든 걸로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러면은 시간이 지나면 1만 2천 원까지는 갈 것 같아요. 그래서 보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1만 2천 원요?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이거 보유 말씀드렸고요. 자, 이번에도 전화 연결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정보... 네, KMW 부탁합니다. KMW죠? 네, 네.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요? 어... 7만 원이고요. 매수 가격... 매수 가격은 7만 원이고 30% 보유하고 있습니다. 손실이 좀 많이 나셨네요. 네, 많이 나셨습니다. 좀 가득해 주세요. 자, 통신장비주들을 작년에 삼지전자, 기가 레인, 그다음에 에이스테크 이런 종목을 추천했었어요, 작년에. 네, 네, 네. 심심할 때마다 삼지전자가 40%인가 50% 수익이 났던 것 같고 에이스테크가 388% 수익이 났어요. 거의 400%. 그리고 기가 레인도 한 40%인가 30%인가 수익이 났던 걸로 기억하는데 작년에는 제가 통신장비주들을 몇 개월 추천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자리가 좋아서 순한 매로 노려서 그런데 너무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작년도서부터 작년 한 하반기에서부터는 제가 통신장비주를 조심하라고 말씀을 좀 드렸고 올해에서도 통신장비주들을 물어보신 분들한테 너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얘네들이 못 가는 거다. 그래서 반등 줄 때마다 잘 털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올 초에도 제가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실전매매정서가 방송을 안 보셨죠? 그러니까 2월 달에서 들어가신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에요? 이전부터 샀던 거예요? 네, 네. 그럼 수익이 났는데 안 파신 거네? 한 번 났는데 안 팔아가요, 그냥. 그래도 실전매매정서 봤으면 제가 이 통신장비주들 고점에 있을 때 작년에 다 팔라고 했을 때 팔았으면 이런 일이 안 생기잖아요. 아,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뭐 최근에 보신 건가요, 방송을? 아, 예. 아니요. 그냥 계속 갖고 있다가 예, 예. 최근에 이 방송을 봤습니다. 선생님 거 처음. 그래서 제가 드릴 수 있는 얘기는 통신장비주들은 제가 올 1월 달에 했던 얘기예요. KMW부터 해서 이쪽 애들을 다 팔아버리고 KT, SKT, LG유플러스 이쪽 사라 그랬어요. 올해 1월 달에. 기존에 있는 통신장비주들 못 간다. 너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걔네들 조정받고 꼭 통신장비주를 하려고 한다 그러면 대형주 쪽으로 하라 그랬는데 이미 벌써 SK텔레콤부터 해가지고 다 올라갔죠, KT도. 다 올라갔단 말이에요. 이 무거운 놈들이 지금 1월 달부터 움직인 게 그때 1월 달에 얘기했던 KT가요. KT가 24% 올라가버렸어요, 대형주가. 24%가 아니네. 46%가 올라가버렸어요, 46%가. 그러면 지금에서는 KMW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 반등조도 또 빠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좋은 얘기를 하고 싶어도 보이는 대로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6만 원으로 반등주게 되면 차라리 손절을 하는 게 어떨까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지금 떨어지게 되면 반등주 또 떨어지게 되면 4만 원, 3만 원, 2만 원 내려갈 수 있어요. 그래야지 세력들이 또 바닥에 다시 작업해서 2만 원짜리에 8만 원 올리면서 또 470% 수익 내고 또 팔아먹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고점에서 지금 매도를 못 잡은 게 이게 지금 굉장히 조금 안 좋은 상황인데 일단은 지금 장이 좋으니까 많이 빠졌으니까 반등이 6만 원 정도는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6만 원 정도 오게 되면 다시 질문을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통신장비주들은 일단 하반기에 좀 봐야 되지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6만 원 오면 꼭 전화 한번 주시고 점검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여기까지 모든 상담을 이제 마무리를 해볼 텐데요. 잠시 뒤에 공개 방송이 있을 예정입니다. 시장을 예상했던 데에서 한치 오차가 없어요. 제가 시장은 웬만하면 안 틀린다고 그랬죠. 대부분 사람들, 전문가들이 어떻게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가 보고 있는 시장 방향과 그 다음에 업종과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최근에서 아마 고점으로 올라갈 때에서 확진자 증가할 때에서 아마 저쪽에 있는 바이오니아라든지 진단키트 관련지도 고점에서 많이 물렸을 것 같은데 저는 고점에 있는 종목을 절대 추경매사하지 말라고 그러죠. 오히려 그 흔들림 속에서 좋은 종목을 싸게 사자는 전략인데 결국은 지금 그게 맞잖아요. 그리고 그 전략으로 가야지만 안전하게 하반기까지 수익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략을 좀 있다가 공개 방송 때 말씀을 드릴 테니까 많은 분들 들어와서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원님의 진심으로는 조언들까지 만나봤습니다. 방송 뒤에 공개 방송이 있습니다. 많이 찾아와 주시고요. 좋은 종목을 싸게 사는 전략 어떻게 세울지 많이 찾아와 주시죠. 실전 매매 정수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종수 위원님과 시장에 대한 이야기 더 나눠보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 오픈 채팅방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문자번호 샵 008 2번으로 이종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여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시에 같이 할 수 있는 일 보장이 내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서희견대 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일대의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서희견대 TV와 함께하시면서 성공 투자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방송사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